걸려드려 걸려드려 해야지 민주 cf 전번에 덜하고 왔어 그치? 난 진짜 덜하고 왔잖아요? 응 3 인데요 어? 뭔 소리야? 4 하라고 죽지 모르는 소리야 너 하나 안 먹어요? 깜짝이야 근데 왜 안 먹여요? 뭘 안 먹여? 이거요 선생님 책 다 하면 먹인다니까? 나 어? 오케이 그래서 몇 살인지 물어보고 싶으면 몇 살이니? 라고 묻고 싶으면 응? 아 아니다 응? 응? 내가 살는지 궁금해 뭐라고 물어? 응? 내가 살는지 궁금해 뭐라고 물어? 응? 어? 뭐라고 하냐고 네 야구부 야구 보다는 캡이라 네 How old are you? How old are you? 뭐 이렇게 물어볼 때 쓰는거구요 are you 는 너는 이니란 뜻으로써 너한테 뭔가 물어볼 때 are you 아 묻는거죠 그래서 너는 나이가 몇 살이니 하고 싶으면 뭐라 한다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ok guess what 난 네 살이야 i am four years 민주야 공부 너무 안한다 i'm four years old i'm four years old 으 치고 안되겠다 으 으 다시